르블럭 뭐야 르블럭 뭐야 아 잠만 아 나 언디리였지 잡았죠 뭐야 이거 아 나 언디리였어 뭐야 정화 왜 들었어 에넘이 미드 AD플레이어 아 길막 뭔데 이거 내가 이속 15보다 빠른데 아 야 아 ㄷㄷ 야 일바야 아니 하지말지 힐 있는데 아 나도 괜히 따라가졌어 회오리 맞췄으면 힘 좀 터져서 상호긴 한데 너무 도박이였어 플레이가 괜찮은데 이거 아 이게 안 맞아? 아니 너 왜 나 때려? 어 뭐야 얘 아 이거 집 못 가게 하는데 아 이거 집 못 가게 아 이거 집 못 가게 아 이거 집 못 가게 뭐야 이거 와 왜 이렇게 빨라 얘? 내가 15도 빠른데 뭐야 아니 제이슨은 킨드레드 못 잡은 거 실화야? 저거 스팸상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 정도까지 지나친 사람 이 정도 빨리 치마 치고 있어 이 정도까지 치마 치고 있어 퀸드레드 지금 멘탈 오지게 나갔다 아니 어떻게 6분에 바텀에서 6킬이 나올 수가 있지 아유 야 나이스 그라가스랑 이게 잘 맞네 또 하자고? 또 하자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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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하자고 그 다음은 또 하자고 뭐 또 아저씨 아저씨 하셨습니다 아 이거 뭐야 이거 아니 미니언 아 우리팀 미니언 개멍청해 아니 우리팀 미니언 저걸 안치고 있었네 미니언이 잘못했네 저거는 합동가 아 겁났어 함부로 까불 상대가 아니다 아 그렇지 이번에는 확실하게 먹을게 나에게 기회를 줘서 고마워 아까 많이 실망했을거다 아까 나를 죽인다 죽인다 왜 남았지? 까불어 사실 이걸 위한 설계였다 돌고북을 넣은거 누구오냐 아 저거 깨야지 스펜이 나오는데 아 겁나 세다 오 맞추긴 했는데 바비 13분 무대 깔끔하다 공주 뭐야 공주 뭐야 자르반 공주 자르반 공주 자르반 공주 아 정기충접기 뭐해? 뇌절, 뇌절 장애인들이네 아니, 까비 아, 조개 안 죽네? 아, 조개 안 죽네 재밌다, 롤 롤 재밌네요 아, 나는 모르겠으니까 5개 감사합니다 그라가스 느낌 겁나 있네? 진짜 나에게는